룩스도 더 부어드릴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쫄았어요. 저희는. 그럼 옆에 거 치워드릴게요. 네. 다른 거 좀 더 먹을 거 아니야? 돼지 먹었는데 소도 좀 먹어볼래? 소도 먹자, 소. 사장님. 쌍둥이요? 잘못했어요. 소갈비 10인분만 추가해 주세요. 그럼 구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저희가 구워 먹는 거죠. 네, 안 구워줘요. 방금 소갈비 10인분 주문했습니다. 소갈비살이요? 네. 10인분이라는데? 어? 10인분 날래? 네. 야, 근데 너무 많이 먹는데? 그럼 탈 안 나나? 요새 먹방 애들 먹는 거 봐. 저기 소고기 어디서. 어? 40인분 먹었어. 아이, 야. 그래도 먹방 해도 되겠는데? 10인분. 100억 원. 100억 원. 15인분. 와, 이거 10인분이에요? 아니, 5인분이. 5인분이. 색깔, 색깔 너무 좋다. 저희 지금 소갈비살 나왔습니다. 빛깔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성공하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고기 드시나 봐요. 올려, 올려. 그냥 다 때려 두고. 보통 3, 4점 저렇게 해서 먹어. 불이 멋있어. 불이 세네. 고기는 불맛이지. 안 되면 안 돼. 소갈비살은 그냥 찍어줘야 해. 와주라고. 응, 야. 안 찍고 먹어요. 마신마? 얼굴 줘봐요. 마신마. 너무 맛있는데? 우와. 우와. 맛있었는데. 이 마블링? 마블링? 이게 사이사이에 진짜 골고루 들어가 있어. 수창까지 베니까 완벽한 조합이야. 육즙 완전 빵빵이야. 얘도 이 정도면. 근데 진짜 인생 조갈비다. 나 지금 진짜 한 눈에 뒤처지지 않는데 전혀? 제가 금방 먹겠다. 진짜. 야, 말도 안 돼. 이걸로 소스로 먹네. 대박이다, 저거. 게살을 짠다고? 진짜 대박이다. 올려도 같이 먹는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게가 개맛이지. 안 돼. 못 먹게 막으려고 했는데. 진짜 천천히 맛이다. 그래? 그럼 나도 먹어봐야겠다. 왜냐하면 짜주세요. 우와. 세 점에다가. 고기 세 점에 지금 게장 살을 짜내고 있어요, 지금. 어머어머어머어떻게. 떨려주세요. 네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적은 없어. 없었다, 지금까지. 날 떨어졌다. 끝났어, 끝나. 끝났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게살이 너무 촉촉한데. 게 향까지 올라오면서 소고기를 쫙 감싸는데 육즙이 빵 터진다. 둘이 너무 잘 어울려. 굴판에 갈까? 이거 뭐야? 이거까지만 우리가 갈까? 다 다 굽고. 굴판 갈아달라 하자. 그게 뭐야? 타니까, 타니까. 자기 앞에다가 쌓아놨어. 와, 날 저렇게 먹는 것도 처음 본데. 이야, 진짜 푸짐하다. 사장님, 저희 불판 좀 갈아주세요. 그리고 고기도 빨리 주세요. 네. 벌써 안 드셨어요? 네. 호흡이 아주 좋았어. 과자 다 나왔어요? 얇은 것부터 쪼르륵합니다. 나도 소갈빗살을 12분 못 먹어봤는데. 아니, 배들도 크네, 아가씨더러. 엄청 젊어요. 나는 배불러서 조금 먹은 줄 알았는데 계속 먹어요. 조금은 택 study하잖아요. 아주 좋ряд wichtig. 오늘도 폭 αυτ peda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